강원도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사회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강원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지난달 23일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강원 테크노파크 사고 지역 일원을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의 사회재난지역 선포는 첫 사례로 피해 기업들은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 등이 확정되면 후속 대책이 마련됩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폭발 사고 피해액은 기업 180억 원, 강원 테크노파크 160억 원 등 340억 원 규모로 잠정 파악됐습니다.